GT5 6월 3주차 주간 업데이트 이번 업데이트는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에요 자 먼저 드래그 레이스가 달러 알피가 3배 그리고 드리프트 레이스도 달러 알피가 3배 커뮤니티 작업 신규 커뮤니티 시리즈가 달러 알피가 3배 그리고 패치장 1일 수익이 달러 알피가 2배 그 다음에는 할인 소식 말씀드릴게요 패치량이 30% 할인 오셀럽 버츄, 아니스 300알, 람파다티 코르스타, 페가시 이그너스, 프로젠 에버로스, 쉐발 타이판, 그로티 X80 프로토, D클라스 비기러즈 텍스, 템파 무기화, 이체량들이 40% 할인 그리고 무기 펜에서 빈티지 피스토리 40% 할인 도전템에서 금주의 도전 드래그 레이스 또는 드립트 레이스를 2번 우승하고 10만 달러를 받으세요 이번주 패치장 강도작업은 갱 강도작업에 그로티 이타리 GTO 규건 강도작업에 오베르마트 센슬 클래식 화물선 강도작업에 페가시 토르스 가지노 럭키밀 경포유동사는 BF 위블 LS 모임장 경포유동사는 피스터 커뮤트 S2 카브리오 이 차량은 LS 모임 시리즈에서 4일동안 연속 5위안이 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LS 모임장 테스트 차량은 페가시 조르소 하이정 러스턴 바피드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디럭스 모터스포츠 프로젠 타이러스 이너스 슈퍼 다이아몬드 뒤바치 라피드 GT 웨스턴 랩바이크 카네스 보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 오토샵 여기는 그로티 투리스모 오마조 파톰 FR36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주 프리미엄 레이스는 팔짜리 보너스 타임 트라이얼은 갈릴레오파크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